안녕하십니까. 고지소통 고기철입니다. 출마 선언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삼행시까지 지었거든요. 서귀포로. 여쭤봐야 되는 거죠? 한번 해주시죠. 제가 험지라고 불리는 서귀포에서 그래도 바꿀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재이기 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꾸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대비를 하고 싶으시죠? 네. 서귀포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기울어진 정치의 운동장을 교체를 해야만이 서귀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정치 교체를 얘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서귀포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함께 선거 얘기 또 제주현안과 지역민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지소통 고기철입니다. 네. 출마 선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고지소통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질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네. 제가 공직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좀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일을 했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과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지키다 보니까 고집스럽게 좀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서귀포가 소통을 통해서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서귀포 시민과 소통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고집소통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참 유튜브도 만들었어요. 고집소통 고기철TV.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시자마자 출마 선언과 함께 유튜브 홍보까지 지금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도 안 드렸는데 관련된 얘기들이 오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시작해 보죠. 서귀포시에서 소통하겠다는 얘기는 서귀포시에서 출마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맞습니까? 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공직생활 오래 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정치 신인이 되신 거예요. 이제 입당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이제 발을 들이신 거니까. 그런데 공직생활 하다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계기도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정치 신의로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강력한 서귀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변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고 나서 주변에서 서귀포가 오랫동안 정치가 편정돼 있는데 한 번 바꿔보지 않겠느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고기 차례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공직을 통해서 역량과 신뢰를 보여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귀포에 대한 제 마음인데요. 고향을 떠나게 되게 되면 애국심, 애향심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공직 생활을 통해서 이제 살았던 그런 곳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활이 윤택하죠. 그리고 100세 시대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가 살고 있는 이 서귀포는 제가 떠날 때보다 많이 낙후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낙후됐다는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도 좀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최근에는 제가 삼행시까지 지었거든요. 서귀포로. 이거 여쭤봐야 되는 거죠? 네. 한 번 해 주시죠. 서로 이렇게 한 번 눈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픈하려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방송 출연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출연이시니까 저희 원하시는 거 좀 드려드려요. 서, 서. 서울보다 귀한 서귀포에. 포. 포석이 되고 싶다. 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실 것 같네요. 보니까. 서귀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변의 권유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고향이 서귀포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하신 것 같고 주변의 권유라고 하면 주변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특별히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직을 떠나고 나서 제가 공룡연수 기간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사람. 네. 그래도 보통은 정치권에서 이제 좀 출마해보지 않겠느냐 권유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네. 특별히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는 정치권보다는 일종의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오랫동안 저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래도 고교철 정도게 되면 서귀포 한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주셨어요. 그 질문 드린 게요. 사실 이번에 다른 분들과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 도당을 통해서 먼저 입당 신청을 하신 것이 아니고 보니까 중앙당의 인재 영입 발표를 통해서 입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당과 관련된 분들 중앙당에 관련된 분들이 이를테면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중앙에는 당한 당규에 따라서 인재 영입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인연으로 이제 인재 영입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 험제라고 불리는 서귀포에서 그래도 바꿀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인재 영입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인재라고 판단했던 중앙당의 인사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제안들이 같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서 인재 영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도당 차원에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중앙당 차원에서 또 인재 영입 발표를 통해서 혼자 인재 영입이 되신 게 아니고 몇 분 이제 같이.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보셨을 텐데. 그만큼 중앙당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 테니까 이게 좀 부담감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요.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한 380개 정도 중앙언론에서 관심을 보여주었죠. 다 체크하고 계시는군요. 네. 주변에서 그래도 저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네. 정말 두려울 만큼 행복하기도 하고 부담이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으로 이제 중앙당에서 점치고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남아있는 정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공천이 다 아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중앙에서는 그래도 고기차라는 사람이 단순히 제주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재 영입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구두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정말 24년이지 않습니까? 정치 탈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 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총선 후보로 거론된 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서귀포 지역에서 또 활발히 활동하신다는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하기까지가 입당을 언제쯤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사였던 것 같고 그 관련된 언론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늦어서 저희가 허용진 도당위원장과도 인터뷰를 여러 차례 좀 하면서 고기철 청장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던데 언제쯤 입당하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기를 특정하신 고려하신 이유가 있나요? 입당 시기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총선 후보로 거론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아무래도 저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권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총선 후보로는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0날 입당을 하면서 1,500여 분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는 명절절에는 그래도 입당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랬죠. 네. 맞습니다.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입당 시기를 고려했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저는 주민들과 만나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다행히도 명절 전에 제가 같이 입당한 분들과 같은 그 시기에 중앙에서 저한테 인재 영입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시기가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절 전에 제가 입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중앙당에서 인재 영입 제안이 들어왔고 그때 결심을 해서 들어가신 거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조금 넘겨서 지금 아까 서귀포 지역의 정치를 좀 바꾸고 싶다는 말씀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뿐 아니고 사실 제주도가 2004년 총선 이후에 보수당의 후보가 당선된 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의 이제 독주를 해왔던 지역이었었고 특히나 이제 서귀포 지역은 거론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험지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던데 어떻게 바꾸고 싶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싶으시죠? 네. 약간 농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고기철이라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기철이 없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 정치인과 달리 소통부터 먼저 했습니다. 소통이 결국은 험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저를 오랜만에 정치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인정을 해서 인재영입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명절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보게 되면 제가 닷코스라고 이렇게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제 생각이 아마 입증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인 즉슨 사실 서귀포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전보다는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열세인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 조직력이라 이런 것도 굉장히 열세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기로서 그걸 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물론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물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의 지지와 응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24년 동안에 국민의힘 후보 여당 후보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현재 실망을 하고 자신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입당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열세인 지역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중앙당에서도 좀 관심을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표하시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아직 제가 후보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청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도에 개선해야 될 과제라든가 선거에 관련된 대비는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주도당과 중앙당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내년에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같은 입장을 견제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되게 되게 되면은 후보자 중심으로 제주도당이 중앙당과 협력해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도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조직도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좀 떨어져 있는 도당 차원의 자존감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것들. 알겠습니다. 중앙당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절충 중앙절충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자신감을 갖고 계신 모양이죠. 그럼요.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중앙에서 그래도 한 30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인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중앙과의 절충이라든가 중앙과의 관계를 좋게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인적 인프라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에 계신 당직자들과도 좀 연관이 되겠습니까? 역시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밝히시는 건 굉장히 꺼리시는 것 같아요. 제주 현안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서귀포 지역의 주요 현안이 지금 제2공항 문제죠. 네. 맞습니다. 제2공항이 지금 추진은 되고 있으나 아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의 시간표에서는 굉장히 좀 뒤처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슈가 되고 아직도 지금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아마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2공항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공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2제2공항 추진 범시인 포럼에 명의대표로서 제가 활동한 전략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제2제2공항은 굉장히 번잡합니다. 회황과 결황도 작기도 하고요. 지금 제2공항이요? 현공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항의 전문간들의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안전상에 우려가 있는 그런 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은 논의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요구하는 그 다수의 목소리들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뭐 정부나 지금 뭐 제주 도정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랑설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쭤볼까요? 결국은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의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비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공항에 들어서는 성산에 진무실을 차려놓고 진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고 하게 되면 갈등은 이제 완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시민들이 찬성 반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정이 됐다면 정치권에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 되죠. 만약에 총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신다면 그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아마 내년에는 총선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총선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공항 추진 범시민 포럼의 명예대표를 맡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알겠다 행사까지 했었는데요. 알리면서 이제 걷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공항의 필요성을 여론을 통해서 많이 환기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뭐 제가 당선된다고 하게 되면 더욱 이렇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출마 선언. 참 그 글쎄요. 공직의 언어랑 아마 정치의 언어가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시간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그 제2공항 말고 서귀포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을 좀 파악하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귀포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기울어진 정치의 운동장을 교체를 해야만이 서귀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정치 교체를 얘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서귀포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서귀포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항의 문제라든가 일자리 그다음에 의료격차 그리고 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한 번 예시를 든다고 하게 되면 e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e스포츠 같은 경우를 서귀포에 도입을 해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유출한다거나 또는 인기 있는 그런 게임 플랫폼,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다가 제기도 및 서귀포에 지도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하면서 저곳이 서귀포구나 제기도구나 해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겠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진짜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있을 테니까요. 종종 출연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집스럽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